부장을 변화시킵니다. K 아연 K 레드 B K K K K K K K K 와.. 강타 안잡혔어.. 와.. 강타 안잡혔어.. 연막탄.. 도망.. 쳐.. 도망치지마 맞서 싸우라고 광기? 미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지 간다.. 오오.. 오예.. 덕허 덕고 있는데.. 매장 와우.. 잘 탄다.. 웰던..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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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나봐? 연사대학살? 아니.. 몸박할래.. 어.. 룸피다.. 무조건 몸박인데 이거 엘리트 안가고.. 아니다 엘리트 가도 되는데 이거? 불풍기 있어서.. 불풍기 있어서.. 복고도 있겠다.. 징끈 육압 징끈 육압 징끈 있어야.. 광기를 알맞은 곳에.. 광기를 투입하세요 알맞은 곳에 광기를 투입하세요 파열? 철파.. 철앱 파동.. 철이의 파동.. 마일두스.. 결국에.. 대학살에다가.. 광기 못 넣으면은.. 겁나약함.. 깽노? 마일두스.. 네.. 상기임나.. 공기임나.. 공기임나.. перricca는.. 이제.. 오.. 프로필? 1. 스티.. 요니랑 지기하면.. 3. 침.. 이럴.. 이것은 대학살.. 아 분노 하나 할까? 분노 있으면 경로로 방어하고 불조약 여러번 띄우고 깊은 재생상 아 아 아 아 아 잡도 저기 안들어갔네 이제 강타 없어가지고 렛오브 이정도면 자야겠지? 얘네들도 풀풍기만 잘매기면됨 불을 대풍게 아 양수는 필요없지않나 독가집 엘리트 더 잡는게 낫겠지 그램링불이 써서 그램링도 허접이야 양수는 흘러가 내밀어 에잇 장호아 필드에 발이 뭐가 낫지 필드가 낫지 않나? 필드가 낫긴 한데 발이는 지금 아니면 못 먹을 수 있으니까 줄 때 먹자 맛있는 반찬 먼저 먹기 vs 맛없는 반찬 먼저 먹기 엘리트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상점가서 타격 치우는게 더 좋으려나? 맛없는거 안먹기? 흠 그건 몰랐네 내 대학살 이건 대학살 실바 무장해제 아니 근데 이거 보스 잡으려면은 쓰긴 써야겠네 불두약으로 태울게 있어요 불두약으로 태울게 있어요 전체를 전체를 흘네 룬핀데 전체가 낮지 않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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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네 전체 전체 흘네 룬핀데 오! 갑박했다 실수 음 맞축 맞축 잠시 맞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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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기 모아야 될 것 같은데 난기 몸. 내 오랜 친구. 켈리는 발이 있으니까 필요 없고. 템포 딸일 것 같은데. 얼추 되나? 얼추 되나? 채시. 너희들은 불뿜기다. 불을 내뿜게. 불을 내뿜게. 불을 내뿜게. 응. 들어가봄 모자라 천장 너 왜 화상 안 너 이 자식아 민포 방어도 어차피 격분으로 올릴건데 민포가 필요한가 아니? 광기가 세개나 필요없기네 어차피 불조약에만 들어가면 끝인데 불풍기 지울까? 전경기 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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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발견해서 뽑기? 발견 메타? 하수스톤 아무튼 생성된 사광 번데기 번데기 템포가 떨어짐 템포가 떨어짐 신성 지옥검은 뭔데 두장이나 나왔어 이씨 너 뭐야 지옥으로 돌려보내줘 어어 알았다 지옥 어어 지옥 제니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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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에너지가 복사가 된다고 킹시병 불조약 하나 더 있으면 깔끔하겠는데 엘리트 하나 더 잡을 수야 있겠지만 잡아야 하나? 괜히 여기서 화충류주 돌사 나오고 막 지저분해질 수도 있는데 어둠의 호옹이 어포나오닌 시점에서 끝났지 어포나오닌 시점에서 끝났지 불퀄 2 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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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퀄 2 레이터 삼겹턱 마리아나도 쌍바리 Luc 어뻑 감사합니다 얏 아니지 아닐거야 그럴리 없어 와 정말 놀랍군 82 전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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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황상 어차피 심장 어접쇽이 때리는 거 다 버틸 수 있고 여기 들어가라고 인마.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군요. 민민 악마의 형상. 나리도 별로 필요도 없긴 한데. 뭐? 어포 4개라고? 어포 하나보다 좋은 것. 이것은 어포 내게. 원대. 어포 내게. 왜 니 도류. 발견해서 파워 카드 뽑아서 이도류로 무한독재하라는 깊은 뜻이었구만. 어포 내게. 어포 내게. 어포 내게. 어포 내게. 어포 내게. 어포 내게. 아 아 아 아 카드 다 공짜야 백전개가 안 끝나 내가 악마가 될게 내가 악마가 될게 내가 악마가 될게 사형꾼데 사혈이 왜 필요하지 사혈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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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약에 걸렸어 너무 위험해 발견 메타 이 카드도 아니야 이 카드도 아니야 이 카드는 진짜 아니야 만개 돌파 이것도 아니야 광란 덱 광란 177들 짱씨다 역시 광란 채노우 마참내 님 카드 공짜에요 구구구 찍었으니까 버려 어저껏 심장아 잘 가고 다음에 또 만나 독고특 니토 요정은 공짜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